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먹어본 적 없어, 제대로. 사쿠야키 같은 거 우리 한 번 할까? 좋아해. 우리 뭐 해? 빈티지 샵? 맞아. 좋지? 예쁜 것 같아. 우리 이 조합이 예전에 하리에이치때 힐링 조합이잖아. 맞다. 오늘도 힐링을 기대하고 내가 여기 합류했어. 비행기 안 타려던 사람들. 언니 조용히 다니고 싶어서 이리 왔지? 맞아. 오늘 힐링하고 싶었어. 약간 저쪽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는 약간 좀 시글벅청한 도시 느낌이면 여기가 좀 더 약간 연남 아기자기 빈티지 느낌이라서 저는 좀 아기자기 힐링을 하려고 여러분들과 합류한 거거든요. 힐링을 위해서 그럼 나마비로 한 잔씩 마시고 아니면 길거리 나마비로? 약간 걸으면서 나마비로? 오늘? 뭐 테이크아웃으로? 아 잠깐만. 나마비로? 흑삭대. 이렇게 하면. 흑삭이오는데 컵삭이오는 거였어. 컵삭타요. 우리 빨리 정해. 사케 마실 거야? 비로 마실 거야? 일단은 밥을 먹고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걸 마실지. 밥을 먹고 땡기는 걸 때리자고 그리고 컵삭. 밥 먼저 먹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뭐 사지? 저희는 지금 시부야를 가고 있습니다. 네. 쇼핑도 하고 맛난 것도 있고 날씨가 날씨가 흐리지만 흐리지만 또 막 그렇게 춥진 않네요. 오오 다행이네요. 긴팔에 긴 바지 입으셔서 아무튼 시부야 쪽에서 쇼핑은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사실 막 도쿄 브이로그 막 이런 데서 많이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쇼핑에 그 루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쇼핑 거리? 맞아요. 거기가 있어서 저랑 유나랑 본 게 똑같아서 그 루트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스트리트 의류 맞아요. 위주로 볼 예정이에요. 스트리트 의류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타코야키를 또 류진이가 검색을 해줘서 귀여워. 류진이가 검색한 맛있는 타코야키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막 많이 오지 않아. 양손으로 우산을 들어주는 우리 체리 씨. 내가 둘게. 여기 하다 봤던 데가 너무 귀엽지? 아 소품샷? 이따가 보자. 근데 진짜 작다. 귀엽다. 언니 좋아할 거 같았어. 근데 여기 타코야키 집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 같이 나와서 보니까. 찍고 싶어. 여기 사시는 분들 좋겠다. 밤에 여기 와서 이렇게. 라면은 맨날 왔을 때. 일단 그러면은 타코야키 하나랑 오코노미야키 하나에다가 마실 거 하나씩 시킬까? 타코야키가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 번역기에게 부탁을 할 거예요. 스마트한데? 가봐봐. 이걸로 한번. 우와. 뭐야? 이거 어플이야? 구글 번역기. 어플 깔는데 구글 번역기. 짱 좋다. 짱 좋지.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 오코노미야키. 주문 상황에 따라 20분에서 40분 정도. 여기서 있는데. 어. 지공해. 노멀 소스 마유. 매운 소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마실 거. 아 마실 거. 골라든지. 레몬 사오입고. 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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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 Seal. 하이볼. 어른의 감자 샐러드 하나 할까? 겨자 마요가 블랙페퍼가 들어가 있대 겨자가 들어가서 그럼? 언니 못 먹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른의 감자 샐러드 장면 미쳤다 나 저거 한 번만 읽어주라 진한 샤르 캐러멜 소스 듬뿍 이따 먹어봐야 돼 캐러멜 바닐라 단단 단단 나마비 타코야키 웃게되네 나쁘지 않다 진정하이브 루터카크하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 Ääääää 모든 frei 자기 쪽에 막 다 돌려놔 아 진짜 다해서 보내줘고 시작하자 MG 이제 짬베랑 안 해? 역시 나는 진저의 하이블이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일반 그냥이지 가쿠 하이블이는 안 달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자꾸 달아 맛있다 가쿠 하이블이 뭐야? 가쿠 하이블은 가쿠 하이블이 가쿠 하이블이 가쿠? 가쿠빈 위스키를 넣어서 가쿠 하이블이 먹어봐 진저 하이블이 좀 달다 보통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진저보다 이건 좀 달아 근데 맛있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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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삼이랑 먹어도 아주 맛있걸라 맛있겠다 우리 너무 해적들 같이 나오고 가냐 맛있다 죽셔 부어 마셔 부어 포탕 우리 완전 다 별 다르네 이게 진짜 하이블이야 한입 마셔봐 표정 관리하자 카메라 여기 했는데 그냥 아아아아 와아아 와아아 감사합니다 와아아 아아 아아 귀여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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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 이따 미 마셔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갈라서 부럽듯 오우 귀엽다 진짜 고마워요 우리 세 명인 것 같아 세 마리가 하고 있잖아 짬도 세 지키자고 우리가 아까 짬란 걸 보셨나? 감사합니다 리진이 여기 전에 여유롭게 사진 찍고 있으면 되겠다 와 진짜 두껍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고기만 먹었어 소스가 많아서 주택가에요 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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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언니가 준 나의 피스에는 양배추밖에 없는 거 강제 다이어트 중 고기 맛있다 나 처음 먹어봤거든 괜찮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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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아 이거 파래 바다 생물이야 아 이거 파래 기만 남았으면 딱이었을텐데 근데 막 우두두둑 안 내려서 맞아 그나마 뭔 냄새야? 떡 냄새? 음 틀렸어 면 냄새였어 분명 여기 일본인데 이찌다를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거 있었어 아까 여자분이신데 예지 누나라고 하셨어 너무 귀여워 그니까 그치 생각보다 날씨 막 그렇게 안 춥지? 어 시원해 일본 팬분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초카이 일본 분들은 연예인을 봐도 저희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간섭을 많이 안 하시고 진짜 이치다 약간 이러신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게 팩트였어 저는 후드를 하나 했어요 보여줄까요? 이거 라지랑 라지랑 엑스라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엑스라지거든요? 이렇게 크게 입으려고 샀어요 괜찮아요? 귀가 넘어졌어 귀가 넘어졌어?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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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엑스라지가 지금 걸려있는 거 딱 하나 남았대요 저는 럭키예요 또 볼 게 있나? 사이즈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배불러요 나도 난 약간 딱 기분 좋게 배불러 안 돼 나 배주기 싫어했어 저 팩트 소리 나 너무 소름이 갔어 이거 약간 운세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맞지? 이거 소품 아니지?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상큼하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유리진이 저랑 원피스 하나 사줄까? 동배비 근데 솔직히 언니 입은 거 너무 상상이 간다 그냥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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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딱 색감도 너한테 잘 어울린다 맞네 너무 귀여워 조금씩 내가 모르고 있어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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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 귀여워 난 이 색이 더 예뻐 여기 왜 이렇게 귀여워? 더 잘 보여 고양이가 미치겠네 이거 깜찍해 아 이거 허리 빠질 거 길이가 애매하네 하이 왜 귀여운데? 아니 많잖아 하이 아리가또 사이마 여기 되게 괜찮다 티가 민지샵 들어오면 재밌다고 나 이거 살래 우리 셋이 청으로 이 커플 받칠까 그러면? 좋지 좋은데? 가자 괜찮은데? 시작하자 난 이거 할래 그럼 뒤에만 밖에 있는 거야 타다 아 뭐 안녕하세요 나는 얼른 밖에 있어야겠어 아니면 더 살 거 같기 때문에 쇼핑도 했어요 쇼핑도 했어요 체력이가 잘 밖에서 찾아갖고 그니까 여기 빈티샵도 진짜 많을 거 같지 않아? 들어가면 안 돼 많을 거 같은데 이제 이제 들어가면은 사정 없이 털리게 될 거 같아 소품샵이면 인정인데 옷은 이제 들어가지 말고 소품은 또 다르니까 그럼 그럼 진짜 많을 거 같긴 한데 그치? 뭐해? 쇼핑했어? 하고 있어 쇼핑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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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만 왜 잘 놀고 있나 안부겸 연락했어 뭐야 언제부터 안부에 물었다고 그래서 바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전화 계속 해줄 거야? 난 용납 못해 뭐가 많네 뭐가 많네? 뭐가 많은데? 상당히 투박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투박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 신발 골랐어? 응 어때? 어때? 예쁘다 이거 모형이에요? 베이비 베이비? 베이지 이거 훨씬 예쁘지 않아? 둘 다 예뻐 근데 이제 너가 말하는 게 너무 많이 되는 거 같아 근데 그림이 이거밖에 없잖아 아 진상이다 속이 있잖아 이치다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거 같아 아 너무 너무 인터뷰잖아 광고 보여줘 우리예요 이 라인이 예쁜 거 같아요 아니 여기에 저희가 광고한 거 말고도 되게 귀여운 거 많거든요 저는 이런 블루도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짜잔 저 이거 진짜 춤까지 춤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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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방금 가격표를 봤거든 맞춰봐 36,000원 업 5만원 업 8만 8천원 업 11만원? 업 16만원 다음 14만원 14만원 14만원이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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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는 냄새 나 언니 이제 좀 소화됐어? 어 나 완전 소화됐지 나도 소화됐어 맛있는 거 먹을 준비 됐어 우리 아까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 그래? 그런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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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안 돼요? 맛있는 카페 이런 거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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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쁘다 응 연남북 느낌 사진 찍을래? 찍어 같이 찍을까? 그럴까? 그래 와 우리 모자 살까? 여기 소품샵이야 이 정도 소품샵이잖아 소품샵 아니야? 아니 알았어 나는 그냥 쇼핑을 하기에 체력이 딸릴 뿐이야 야 잠깐만 애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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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귀엽지? 귀엽네 여기 약간 퀄리티가 있는 예쁘다 둘이 보고 와 둘이 보고 와 둘이 보고 와 둘이 보고 와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냥 퀄리티 아니 퀄리티 퀄리티 아 네 하나란요 M 사이즈? M 사이즈? 하나 네 하나에다가 어 하는 분만 해 음 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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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응 너무 맛있는데? 손 안 시려워 시려워 그래서 나 나 그래서 여기를 잡고 있어 근데 없던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맨 끝을 잡아 맨 끝을 잡아 페밥이야 페밥이야 어 가깝네 던던던 던 던 던 드릴 해줘야 돼 뭘 해줘? 아 그냥 난 어른이니까 하나만 사겠어 난 어른이니까 두 개를 사겠어 멋진 어른이다 그럼 J1인데 동키호테도 가고 옷도 사고 결국 마무리는 동키호테였다 어 깔끔한 마무리네 일본 여행은 동키호테인 걸로 류진이 꽤 많이 샀네요 안 사실 줄 알았는데요 샀죠 아까 샀던 건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다행이네 근데 너무 많이 걸었어 오늘 지쳤지 지금 그래? 많이 걸은 건 아닌데 쇼핑하면 지쳐 맞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허리랑 다 너무 맛있고 재밌어 보여 맞아 시간과 체력만 되면 다 들어가 보고 싶어 맞아 그 대신 몸이 한 4,5개는 돼야 될 것 같아 오늘 못 산 옷들도 너무 많고 여기에만 한국에 없는 신발도 여기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아쉽네 다음에 제대로 놀러 왔을 때 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만약에 일본에 놀러 오게 된다면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비 안 올 때 손 가볍게 하고 와가지고 유진이 괜찮아요? 네 미쳤어 마려워 이제 저희 숙소 가서 내일 KCON을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즐거웠죠? 네 즐거웠어요 어디서 반대가 낫나있어 어떻게 해? 냄새가 정창 크랩해지고 정창 크랩해지고 오오오오 진짜로 크랩해지고 맛있다고 한다 정창 크랩해지고 정창 크랩해지고 베스트 메뉴 베스트 메뉴? 오케이 베스트 메뉴? 베스트 메뉴? 네 네 이건 달콤한 메뉴 네 추가 버터 뉴텔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여기 분위기가 약간 파리가 생각나는 이뻐 파리도 나랑 누구 레스토랑 누구랑 갔지? 유진이랑 간가? 나랑 갔어 하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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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짠 너 안 넣어줘? 어 나는 짠 누가 커피에 간 거를 넣어? 아 죄송해요 넣으시면 갑자기 방금 진짜 분위기가 쌓였던 거 알죠? 제가 아 조용히 이러고 있었어 아 그래? 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있어 아 좋다 좋아? 좋구나 알리야 하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거리를 걸으니까 타지의 향기가 있잖아요 되게 좋았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라서 투어 때도 외국 나가잖아 밖에 걸어다닐 시간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되게 힐링하는 느낌? 오늘 나와의 하루는 어땠어? 뭐? 생각보다 뭐 없던데요? 나 진짜 방금 진짜 멋진 뭘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거 브이로그 언니랑 찍는다고 해서 엄청 되게 기뻐했는데 그게 멋진 말이야 혹시? 내가 뭐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반말이나 찍찍해야 되고 앞으로 붙지 말자 우리 한 번 붙었으면 됐다 이제 한 번 붙었으면 됐다 이제 왔네요 크레페가 많이 마실거 아아 아이고 또 말해 아이고 또 말해 아이고 또 말해 이게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뭔가 다른 거 같지 버터인가? 이거 잘라서 언니한테 해줄게 그럼 나는 이거 나머쩌 먹고 있을게 아이좋아 왜 코를 먹어? 크레페나 먹어 여기가 전통 크레페집이래요 그치 유나야? 벌려 들어간다 음 먹을래? 응 그 반응일 줄 알았어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봐 크레페가 다르네 그치 전병을 되게 얇게 한 그거 같아요 진짜 얇아 크레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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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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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간! 짠, 짠, 짠 저희 진짜 잘 먹고 오늘 내일 KCON을 위해서 저희 되게 많이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다 맛있었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얼만큼? 빅빠이! 먹으세요! 안녕!